이종범 기자 황후의 품격 오아린의 사랑스러움이 눈길을 끈다. 사이더스의 hq는 최근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속 아리공주의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장나라 바라기의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하고 있는 것. 공개된 사진 속에서 오아린은 작은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며 활짝 미소 짓고 있는가 하면 급중 처음 접한 에어캡의 매력에 사로잡혀 촬영 쉬는 시간에도 어김없이 누르고 있는 모습이 미소를 자아내고 있다. 또 와바바마와 어마마마의 궁중 홀례식 사진 앞에서 자랑하듯 인증샘을 찍으며 애정을 드러내는가 하면 황후이자 자신의 어마마마가 된 장나라와 화개해하게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촬영장에서도 캐릭터 아리공주만큼 또 부러진 오아린은 리허설과 촬영을 섬세한 연기력으로 이어나가 장나라의 칭찬과 귀여움을 받았다는 훈훈. 한편 오아린은 안하무인한 태도와 두 얼굴을 가진 공주로 극에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서니 장나라분의 훈육과 더불어 서민의 문화를 접하며 점차 제 나이에 맞는 모습들을 찾아가는 입체적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어마마마 바라기이자 극의 감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오아린은 매주수 목요일 밤 10시 SBS 황후의 품격에서 만날 수 있다.